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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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해볼 수다의 smr은 mbti 토크에요. 제가 mbti 관몰입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엄청난 mbti 과몰입 입니다. 제 mbti는 이 영상을 보면 할 수 있지만 fb, enfb, enfb, enfb 입니다. enfb의 유명한 연예인으로는 이유리, 찬소미, 도둑이지, 문명등급체지, 조세호, 도둑이지, 조세호, 도둑이지. 암튼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enfb인 제가 좋고 enfb에 나름 만족하고 enfb에 쥐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enfb의 표본이라던가 인간 enfb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enfb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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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파하기 일반화 타파하는 영상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enfb 빙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빙고는 1번 창의력이 특출남. 저는 제가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독출난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부끄러움이 할게요. 2번. 사람 상황에 통찰력이 있음. 이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비슷한 사람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한다. 폭발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3사람 아이디어에 민감. 맞습니다. 3사람에도 분명하고 아이디어에도 민감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친구. 이건 아닙니다. 조금 낯도 많이 가리고 사람도 조금 가립니다. 근데 남이 보기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과사 구분이 어렵다. 매우 어렵습니다. 공과사 구별을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흥미가 지나치게 많음. 맞습니다. 흥미가 지나치게 많고 오지랖이 개 넓습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적응력 능동성으로 성과를 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능동성도 있고 적응을 잘하고 그런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타인과 공과 활동한 의사결정. 맞아요. 타인의 감정을 좀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 어린아이 같다. 네. 철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협조 지지하는 거다. 네. 협조하는 거 좋아하고 지지하는 거 좋아해요. 주의 집중이 잘 안된다. 완전 안되요. 집중력이 마이너스에요. 세부상 일상적인 것 고려 못함. 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기 갓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마감일자와 절차를 무시. 마감일자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남과 약속한 거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정리 좀 하라는 소리 들어봄. 이건 무조건 엄마한테 듣지 않나요? 기분파. 기분파 맞아요. 기분파가 되게 싫은데 좀 급인 기분파인 것 같아요. 근데 기분파를 너무 싫어해서 기분파가 안들이고 엄청 노력하고 기분파한테 엄청 당한 적이 많아서 기분파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나 저도 기분파이어서 그 본성을 엄누르고 삽니다. 집에 오한이 있어도 나가면 즐겁다.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나이도 먹고 철도 늘어서 안 그런 것 같아요. 엑스. 언어 표현 잘함. 저는 표현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런 것도 잘하고 놀리는 것도 잘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람 바라기 빠르다. 아닙니다. 저는 사람 잘 못 봐요. 제가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세하다고 비해하는 사람일 때도 많았고요. 좋은 사람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일 생각도 했고 못된 사람보는 눈이 그다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하고 다음에 복구한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른데 음음음. 맞는 것 같아요. 통신사비. 이건 너무 뜬금없는데 맞아요. 왜 비야비지. 논리 분석이야가다. 이건 아닙니다. 저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은 사치라 생각한다. 아니요. 절대요. 절대요. 오히려 반대로 고민을 하지 않은 게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약간 고민을 너무 안하는 사람이 별로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의 가르침은 고민하고 괴로워해라. 그래야 발전이 있다. 라고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는 하나 둘 셋 스리빙고네요. 스리빙고 선빙고 이거만 봐도 제가 엔프피의 그런 그런 어 스테레오 타입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는 엔프피 백복 보겠습니다. 엔프피 백복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반박할 건 반박하겠습니다. 긍정적이며 낙천적임 인싸인 경우가 많음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인싸인 경우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함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없음 맞아요. 새로운 인간관계 좋아합니다. 새 친구 좋아하고 한 친구도 좋아합니다. 순간집중력이 좋아서 발약찌기에도 순간가 잘 어울려 저는 순간집중력이 없고요 집중력이 그냥 없고요 그냥 바짝 외우는 단기 암기력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대신에 다 까먹어요 그래서 끈기 없어서 반복적인 이상을 매우 극혐합니다. 관종기가 강하지만 의외로 내향성이 강하고 독립적인 편 관종기 강하고 내향성도 있고 독립적이기도 한데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개육 세우기 귀찮아 뜨긍적임 개육 세우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 중동구매 사람 아니요 중동구매 안해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합니다 고민하고 구매합니다 뭐든간에 한번 일을 하다보면 금세 시청을 내는 일이 많습니다 용두삼이 완전 용두삼이에요 지금도 별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요 자유를 추구하고 구속받는 것을 싫어 구속받는 것을 싫어 구속받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요 집착하는 것을 진짜 싫어합니다 거짓말 잘못해서 입에 팔린 말 잘못함 거짓말 음 거짓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뻔뻔하게 근데 마피아는 잘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음 내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철이 안 들어와가지고 익숙한보다는 새로운 것이죠 익숙한 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아요 남이야기에 리액션을 잘해주셔서 고민상담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고민상담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백폭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백폭을 보고싶어요 ENFP 백폭행 나대고 베이커인다 갓난의 수준이면 잘 삐진다 네 나대는데 베이커인다는 말 안 좋은 말이고요 싫어해요 갓난의 수준 아니고요 그게 잘 삐지지 않아요 자기 내면은 성숙하고 어둡다고 생각한다 제 내면은 성숙하진 않지만 성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어둡지 않아요 지 혼자 뺄 것도 아닌 걸로 속상해한다 자주 상처붙고 마음이 속상해지긴 하지만 그게 뺄 거 아니라는 건 대체 누구 기준이죠 자긴 겉으로 천진난만하지만 실제로 본인은 어둡다지않간다 전체가 어둡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는 광양이 있어서 현실을 잘 모른다 현실을 잘 모르긴 해요 상식도 없으면서 말은 더럽게 안 듣는다 말도 없게 안 듣는데 상식은 없지 않아요 나 대놓고 후회하면 은툰하게 난다 네 나도 되고 뭐 할 때 있어요 눈치는 없는데 눈치는 많이 보는데 내 눈치 없어요 이거 너무 열 받아서 못 이겠어요 이거는 팩트폭행이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라고 쓴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해피 암튼 뭔가 진짜 기분 나쁘네요 뼈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라고 막 빼 거린다 라는 말 사용하면서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인 것 같아요 인기 좋은 것 같아요 호순투성이 ENFP를 설명하는 백폭 25가지 ENFP는 열정이 넘치는 이상주의자입니다 어쩌고저쩌고 솔직히 말하면 피곤한 성격이래요 여기 대부분 ENFP가 인정한 백폭 25가지 제가 공감하는 것만 읽어볼게요 사회적 교육 교육을 하면서 에너지를 얻지만 비상적인 대화는 싫다 파티는 언제나 황약이지만 가볍게 즐기는 것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사색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파티면 좋겠다 제가 파티공이거든요 근데 너무 하루만 즐기는 건 솔직히 싫긴 해요 그냥 그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계속 쭉 잘 지내고 싶은 그런 게 강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좋지만 너한테 개성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다 완전 공감입니다 새로운 것을 전부 경험해보고 싶은 욕구와 쉬고 싶다는 마음 사리에서 편함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새로운 것도 하고 싶고 쉬고 싶기도 하고 밥을 먹거나 자야 한다는 맛을 자주 잊어버린다 밥을 먹어야 되는 건 절대 안 까먹고요 잠자는 건 조금 싫어해요 생활이 안전 궤도에 잡아들면 바깥 세상에 더 멋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사로잡힌다 맞아요 지금 안정적이더라도 또 새로운 게 궁금하고 내가 지금으로만 오므랄 귀구리가 아닐까 라는 생각 장이숙이 목풍처럼 몰아쳐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한다 물론 마감 한 시간 전에 맞습니다 마감 한 시간 전에 엄청난 장이성을 개 발휘합니다 평일적인 사람들보다 500배는 치료해야 한다 맞습니다 맥구유 완전 공감 완전 공감 이거 진짜 공감이다 독립을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소속이 없으면 금방 치료해진다 저는 독립하는 걸 간절히 원하지만 소속감이 정말 주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소속되고 싶어요 어디에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당신을 가장 좋아한다고 설명하느라 애를 먹는다 맞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난 널 정말 좋아해 넌 이래서 특별한 친구야 나한테 정말 특별한 친구야 이런 식으로 항상 설명을 해줍니다 겉으로는 가볍고 반란한 모습일 줄 드러내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과소평가받는다 저는 살짝 그렇다고 생각해요 재미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일을 마무리 짓는 건 고역이다 맞습니다 저는 재미없고 지루한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옷은 그 그 잡채이다 본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결국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심지어 닫힐 수 있음에도 말이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ENFP 꼬시는 법을 한번 읽어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박할 것만 복해 보겠습니다 자 ENFP 꼬시기 나를 한번 꼬셔보라 너 ENFP는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에게 글린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솔직한 사람 너무 중요해요 솔직하지 못한 사람은 저랑 연애할 수 없어요 뭐야 뭐야 집에 없어 이거 아니잖아 ENFP 꼬시는 법 나를 꼬셔보라고 ENFP를 꼬시기 위해서는 일단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한답니다 맞습니다 사소한 말을 기억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감동을 받는다 완전히 맞습니다 잘 좀 잘 받아주고 맞춰주는 어른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굉장히 맞습니다 자신을 꾸준히 예뻐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맞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ENFP 꼬시는 법이 길지가 않네요 자 제가 보기에 ENFP 카퓨러 꼬시는 법은 저보다 나되면 안되고요 저보다 지대면 안됩니다 제가 나되고 제가 지대는 거 웃어주면서 즐거워해주는 사람이 더 좋긴 해요 사실 연애 상대로는 친구야 상관없지만 지금까지 약간 그런 사람들이랑만 사귀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같은 느낌 아껴어주는 나무 느낌 항상 내 뒤에서 큰 나무가 저에게 그늘도 주고 열매도 내어주고 항상 내 자리에 그 자리에 오직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저는 좋아하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ENFP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전 인간 엔프피인걸로 결론이 났고요 남들이 생각하는 ENFP보다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ENFP일 뿐 그냥 ENFP 그 잡채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재수다 영상 재밌었을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또 말하는 얘기 수다콜이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 댓글에 요청해주세요 그럼 안녕